안녕하세요. 연세의과대학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신의진입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아요. 특히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는 농담을 하기 힘들잖아요. 학생들도 너무 재미없고 저걸 어떡하나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교수 입장이나 교사 입장에서 이 효과가 있을까 사실 지금 정부는 코로나 막기도 바쁜데 이 교육적 지원까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실은 그래서 개인기로 막 하시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어려운 말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디지털에서 우리가 디지털 기계 아닐 때는 그냥 글을 보면서 하는 문맹이 있듯이 디지털 문맹 같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강의를 만들 때 외국에 아도비라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쫙 그거 위주로 다 나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깔고 내 핸드폰을 연동시킨 다음에 저렇게 생각대만 사가지고 딱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다 편집이 돼가지고 그거를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실 플랫폼이 있어요. 저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빨리 교사들에게 그런 어떤 패키지를 좀 구입을 해주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온라인 강의도 만드시고 실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는 교사들한테 너무 심한 저는 압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저변을 깔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문제가 동영상 구동은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자학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동영상 강의 말고 실시간으로 같이 하는 이런 강의 같은 경우도 체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생도 틀어놓고 조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무슨 특단의 조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방법이 지금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도 기술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학생이 이 강의를 볼 때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체크하는 아이 트래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다 닫아야 되니까 안 닮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 트래커를 사서 대여를 해줘야 되나 이런 말까지 날 정도로 학생들이 계속 이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나 하는 게 중요하고 정 안 되면 보고 있는 거를 오늘 수업에 퀴즈 3개를 내서 퀴즈 3개를 맞춰야지만이 넘어가는 걸로 하시면 저는 좀 더 보완은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또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수나 교사들이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쓸 수 있게 프로그램도 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에주테크 개념으로 어댑티브 러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오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도 이번 저는 이런 동영상 강의나 디지털 이런 수업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교육하는 방법이 엄마들이 그 강의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선생님은 잘하네 저 선생님은 못하네 이걸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육의 평가를 엄마한테 직접 받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온라인 강의만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냐? 아닌 거죠. 아까 말했지만 온라인 교육은 단순히 전달하는 힘만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습관 잘 들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온라인 강의를 못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아이들 생각을 잘 정리해주고 아이들 틀을 잘 잡아주는 좋은 선생님들 중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동영상 강의를 버벅거리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엄마들이 동영상 강의하는 실력만 가지고 선생님을 평가하는 건 정말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다 이렇게 아이들을 오랜 기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다른 영역의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너무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시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평가를 자녀들 앞에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하면 선생님도 나쁘지만 아이들이 안 좋아요. 아이들이 어른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 시작하고 선생님은 한 측면만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절대 좋지 않아요. 왜? 교사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모델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어떤 모델, 공부를 하는 습관의 모델,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친구 관계를 잘하는 모델, 이게 다 교사들 통해서 그런 틀을 배우는 게 초등학교인데 그 선생님의 평가를 그 강의하는 능력 하나만으로 하시는 건 정말 섣부른 판단이세요. 그런데 요즘 이제 온라인 계약을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하시지만 집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보면 간접 선생님이 돼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와 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부모 자식 관계는 이게 그토록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배 속에서부터 낳았을 때 애착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엄마도 아이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 애는 어때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인식이 아니라 깊숙한 곳에서 그 아이에 대한 느낌이 있고요. 아이들도 깊숙한 곳에서 엄마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검사를 하면 그게 또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들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런 큰 바람이 나는 의지하고 싶다 해요. 우리가 커서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도 가끔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문 핑 돌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란 존재는 한없이 기대고 싶고 그토록 우리가 독립한 척하지만 정말 힘들 때 나한테 따스한 말 한마디도 해주는 그 사람이 부모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교사가 되셨어. 가르치기 시작해. 그럼 얘가 이 무의식적인 나의 욕망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같은 말이라도 부모가 하면 안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굉장한 무의식적인 곳에서 기대고 싶어. 엄마한테는 개기고 싶어. 이 마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받아줄 거야. 이거 하고 싶은데 갑자기 딱딱 흐리고 이거 체크하고 이 부모님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부딪힘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아이가 나한테 바라는 거는 포근하고 받아주는 엄마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 때문에 내가 별 수 없이 잔소리하고 틀을 잡아주는 그런 엄마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비율을 줄이세요. 아직은 애가 기대하는 포근하고 부드러워 받아주는 수용적인 엄마가 70%. 다음에 온라인 시키고 오 하시는 거 끌어주고 틀에 집어넣고 잔소리하는 엄마 30%. 이거 5대5대도 좀 불안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아직 특히 저학년들은 엄마한테 많이 기대고 싶어요. 친구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친구는 없거든요. 그 나이 때는 동무 수준이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기대는 능력을 70% 주시고 이거는 30% 정도다. 만약에 이거를 비율을 깼다 생각하시면 당분간은 더 칭찬을 많이 하도록 내지는 잔소리를 입을 내가 묶으라 그래요. 그거 못하면 내가 엄마 불안검사 합시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누누이 하고 해도 안 되시는 부모들이 가끔 계세요. 참아야지. 또 장소리가 막 나와. 그러면 내가 강박불안이 있는지 다른 불안장애가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초유의 사태로 온라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실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좀 살려서 좀 잘해볼까 하는 데 많은 답이 됐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전두역 기능을 잡고 올릴 수 있는 버릇을 들이면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너무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더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말을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해주는 거 칭찬하는 말과 또 잔소리를 하는 그 비율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온라인 이런 학습으로 인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